오늘 날씨 진짜 좋다. 확실히 나오면 좋아. 맞아요. 이거 도와드려요? 아니, 전혀. 전혀 괜찮아. 전혀. 이거 도와주는 것 같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아주 중요한 걸로 왔다고. 오빠, 여기다가요? 응. 어? 여기다. 어떡하지? 떨려. 안녕하세요. 어? 어? 왔어. 유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훈이야? 어? 얄밤 많이니? 얄밤 많이니? 얄밤 많이니? 잘 지냈지? 아, 형님 잘 지냈어요? 어. 오랜만이다. 명이! 잘 있었어? 네. 야, 너 더 잘생겨진 거 아니야? 아잇.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이분이 그 레인 아니야? 예, 예, 예. 막 이런 분 아니야? 이거 이거? 아니! 막 이런 분 아니야? 이거 이거? 일단 가방을 짐을 좀 풀고. 그래, 그래. 우와. 되게 예쁘다. 아우. 야. 잠깐만, 이거를. 줘봐. 아, 오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이사 왔어? 그래. 자, 소개해드릴 게 뭐니? 가장 신기해할 것 같은데. 아, 이거? 난 이게 신기하다. 근데 이거 뭐야? 아니, 이거는 다른 게 아니라요.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아우. 좀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아우.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그냥 한우에. 아이고. 아이고. 일명 생갈비라고 하지.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거를 먹고. 아,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냥 한우의 이 외복상은 한쪽을 뜯어왔어요, 그냥. 오빠, 이 말을. 역시 스케일이 형님. 이거 보이지? 이야. 여기 생갈비살 보이지? 여기가. 여기가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 갈비살인데 생갈비. 이거 있다가 뜯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때 이거 저녁에 제가 손질해서 제가 구워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없어. 소금만 쳐서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우유 맛이 나요, 이게. 어머. 이게 완전히 한쪽 가져온 거잖아. 그렇죠. 한쪽인데 그래도 뭐 완전히 전체 한쪽은 아니고. 야, 초플러스야. 제일 좋은 부위로다가.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일단은. 야, 이따야. 미쳤다. 아니, 내가 먼저 할 거야. 일단은. 야, 이따야. 선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게 너무. 선물 내가 먼저 할 거야. 야, 이거 보고 누가 꺼내. 야, 이따야. 뭐. 야, 이따. 하나, 이따는. 둘. 둘. 둘.